신비님, 선미언니의 미모에 한계란 없다 나의 학창시절부터 직딩시절까지 책임져주는 미친언니, 비키라 원샷 초대석에서 예쁨, 멋짐, 깜찍 다 못보여주고 가면 저 너무 슬퍼요 하셨는데요 우리 신비님 슬퍼지면 안되죠 오늘 기대해주시고요 비키라 원샷 초대석, 선미팝, 선미템, 선미스타일, 선미픽 엄청난 개성으로 똘똘 뭉쳐진 것이라도 이분 앞에 가면 뭐든지 다 선미화 됩니다 존재 자체가 선미, 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지금 보이는 라디오 중이잖아요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비키라 왔어요 애니메이션, 공주님이 오신 것 같아요 감사해요 저는 되게 걱정 많았거든요 머리가 이래가지고 해그리드 같다고 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막 다들 공주 닮았다고 해주시거든요 나도 넣을 수 있었는데 뺏겼어 죄송합니다 그 되게 공주 디즈 땡 거기에 공주님들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에 좀 다양한 공주님들이 연상이 될 만큼 만화 속에서 튀어나올 듯한 비주얼이에요 지금 감사해요 제가 지금 우리 또 보이는 라디오를 보시는 분들은 또 저기 뭐야 싶으실 텐데 제가 지금 빨간 머리를 하고 있고요 빨간 입술에 머리를 이렇게 한쪽으로 닿고 있어요 보이세요? 보고 계실 겁니다 되게 조금 적잖이 놀라셨을 텐데 아니야 너무 예뻐서 놀랐을 텐데 그럴까요? 감사해요 은짱님께서 대박 선미 언니라니 람디가 엄청 좋아하겠다 하셨는데 제가 사실 학창시절 찐팬이었거든요 진짜 감사해요 그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제가 예전에 사이땡 거기 사연이 와서 라디오에서 일화를 푼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번 활동에 선미님을 만나서 제가 그거를 직접 보여드렸어요 보여주셨어요 선생님 이거 찐이죠 맞아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왜냐면 제 폴더가 있더라고요 따로 폴더가 선미 예찬 폴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더풀들이 막 진짜 레전드라고 불렀던 짤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대박이죠 네 제가 고등학교 제가 고등학생 때인데 그래서 선미 씨가 중학생 때 맞아요 그 시절 사진과 와 내가 그때부터 주접을 잘했더라고 근데 제가 민혁 씨한테 그랬어요 아 근데 진짜 어릴 때부터 취향이 조금 남다르셨네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남다르긴요 모두가 이제 좋아하는 사랑받는 그런 스타일이셨는데 감사해요 굉장히 부끄러워하셨어요 그걸 보여드리니까 맞아요 너무 부끄러웠는데 조금 뭔가 친근해졌어요 아 이 오빠도 나를 좋아해 주셨구나 그리고 또 같은 시절을 이렇게 뭔가 공유한 느낌이어가지고 그리고 또 사실 비투비랑 너무 활동이 많이 겹쳤잖아요 많이 겹쳤죠 그래서 뭔가 뭐 정말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그 내적 친밀감이 되게 큰 상황이었는데 친근하죠 맞아 맞아 그렇게 또 막 덕민아웃 이런 거 해주시니까 같이 또 여기서 잘 버텨내면서 활동하고 있고 맞아요 여러 가지로 저도 성덕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함께 하는 게 그럴 리가요 이렇게 호흡이 좋다고 심지어 저희는 가끔씩 헬스장에서도 만나는 사이라서 맞아요 신기합니다 같은 헬스를 다녀요 고등학생 때 저 그 MKMF 가가지고 MKMF 스탠딩석에서 무대하는 거 보고 와 아이러니 춤추는데 대박 그때 와 기억이 나네요 보일 때 진짜 여러분 붐 많이 사랑해 주세요 붐 시작 자 아주 시작부터 훈훈하고 좋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우리 조서연님께서 와 선미언니 요정이야 뭐야 라고 안타깝지만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굉장히 유감이네요 유감이네요 요정이 아니었던 걸로 읽어 읽어주세요 네 이시원님께서 속보 비키라의 인어공주 출연 언니 너무 예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세상에 인어공주 인어공주요 인어공주는 목소리가 없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자 그 빨리 여러분 다른 공주님 찾아오세요 죄송해요 그 사랑하는 그 인간을 하기 위해서 손을 빚고 그 다리를 얻고 목소리 잃던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되찾지 않아요? 그 왕자님이 인어 왕자처럼 되나? 아니까? 세드 엔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 네 물거품이 되면서 약간 이렇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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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른 공주님으로 찾아오세요 공주 아니어도 돼요 진짜 해그리드도 괜찮아요 WG님께서 인간오렌지 인간자몽 오셨다 감사합니다 정말 톡톡톡 튀고 상큼한 자몽오렌지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0210님께서 오셨다 오셨다 인간여름 오셨다 선미 오자마자 습도가 5.2도 낮아졌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럴 리가 그럴 리가요 열이 올라요 에어 선미씨가 오면 더 더워져요 열이 올립니다 정말 핫스타예요 핫 감사해요 아 진짜 선미씨 무대할 때 저 백스테이지에서 계속 이거 춤추고 있어요 진짜요? 저도 민혁씨 리허설할 때 뿜뿜샤칼라칼 땅 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와 아이 하면서 그때 그 파트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밤장님께서 선미님 나온다는 소식 듣고 열이 올라서 달려온 미안해 여기 있어요 오늘 열대야는 키더라 들으면서 버텨볼게요 아 저 우리 그 미아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이거 키더라 들으면서 비키라 들으면서 이 열대야를 함께 이겨내시기를 바랄게요 이둘정님께서 라푼젤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라푼젤 머리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다들 제 머리인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선미씨 머리예요? 아니에요 네 뭐라 그래 붙임머리? 붙임머리 아 붙임머리 아니고 그냥 똑딱이로 떼 딸 수 있는 좀 더 간편하게? 네네 그렇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예쁜데요? 네 근데 되게 지푸라기 같네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면은 얘도 약간 좀 수명을 다하고 있어요 지금 머리가 보이세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피스를 붙이셨다고 하고요 성지혜님께서 빨강머리 애니요 너무 귀엽다 빨강머리 애니요 맞아요 빨강머리 애니 귀여운 소녀 이거 아세요?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그 주근깨 주근깨 맞아요 주근깨 아 그건 빨강머리 애니요 맞네요 그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잘 몰라요 맞아요 전형종님께서 이게 뭐지? 선덕여왕 키키키키키키 선덕여왕이요? 이거 어디서 왜 나온 걸까요? 선미씨여서 그냥 붙여주신 건가? 아 그런가보다 선미니까 선덕 덕질할 때 덕인가? 선덕여왕 선미덕후들의 여왕 아 그런가보다 아 그런가보다 네 꿈보다 해몽 아 네 K1697님 그냥 선미공주예요 언니는 원앤얼리 스페셜 프린세스야 프린세스 아 진짜 못 참겠어요 지금 날이면 날마다 점점점 우리 네티즌분들의 주점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정말 제가 약간 거기에 뭔가 그런 게 생겨야 되는데 면역이 생겨야 되는데 네 네 네 아직까지도 제가 우리 미안 애들이 해주시는 주점도 제가 못 견디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민혁씨 그 비법이 있으세요? 뻔뻔해지면 됩니다 뻔뻔해지면 근데 이거는 뻔뻔해지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기보다는 네 약간 자연스럽게 최득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멤버들하고 네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친구들이잖아요 많이죠 많이 그렇죠 굉장히 광기어린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많이 그렇죠 미친 자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그 공황짜른 레전드였는데 네 그러니까 망가지는 모습을 항상 옆에서 지켜보니까 네 저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고 뭔가 이런 장난스럽고 재미있는 것들이 그냥 익숙해지더라고요 아 진짜요? 아 어떡하지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모습도 팬분들이 굉장히 또 좋아하시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적응하려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맞아요? 되게 막 낯뜨거워하고 부끄러워하는 모습도 굉장히 또 예뻐하고 귀여워하십니다 고마워 고마워 자 그러면은 저희 선미씨와 함께 본격적으로 코너를 시작해 볼 텐데요 계속해서 선미씨에게 궁금한 점 부탁하고 싶은 것들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선미씨 네 문자 샵 8901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인터넷 콩 모바일 콩 마이게이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오렌지 에이드를 보내드리니까요 신박하고 재미있는 사연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선미씨를 빵 터뜨릴만한 질문으로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우선 빵빨에 먼저 올리겠습니다 선미의 신곡이 나왔습니다 박수! 이번 컴백 신곡 자랑 마음껏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랑 네 여러분 진짜 어제 폭염 경보가 떴더라고요 밤인데 체감 온도가 31도더라고요 저 진짜 이 열대야에 어떻게 버티지 했는데 전 열이 올라요로 버텼어요 죄송해요 와우 네 여러분 열이 올라요 들으시고 이 무더운 여름 조금 시원하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열이 올라요 네 에오 지금 그 공주의 모습을 하고 마녀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제 웃음소리가 조금 호탕해요 이게 매력이에요 웃음소리가 웃음소리가 저는 제 웃음소리 약간 내시 같다는 소리 많이 들거든요 너무 궁금해요 제가 진짜 빵 터져서 웃으면 네 제가 이거 인위적으로 하면 잘 안 나오는데 진짜요? 약간 그렇게 웃으세요? 이렇게 웃거든요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되게 약간 웃음소리 웃기다 이런 소리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요? 그럼 배틀 하실래요? 하하하하하하 약간 이런 소리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런 소리는 제가 웃는데 그저 귀신소리 같대 웃기인데 이상한데 매력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진짜 매력있어요 와 너무 웃기다 좋습니다 이번 작사에도 참여를 하셨잖아요 서민 씨가 쓴 가사는 이번 노래도 그렇고 보랏빛밤도 그렇고 그림이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거든요 혹시 이번 노래 쓰면서 상상했던 이미지가 있었나요? 상상했던 이미지 뭔가 사실 상상한 이미지는 없고요 어떤 단어들이나 어떤 발음들이 조금 더 잘 붙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원래 가사가 이 가사가 아니었고 뭐 약간 주웅빛 비친 빌딩 사이로 그 눈빛 날 적셔와요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사였는데 입에 조금 잘 안 붙어서 따가운 햇살 적당한 바람이 분위기는 안 좋아요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네네네네 그랬습니다 확실히 이게 가사가 굉장히 당연히 중요한데 노래 부르는 사람 입에 착착 더 달라붙어야 이게 맛깔나게 듣는 사람도 확 와 닿았거든요 아잉 이것처럼 아잉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왜 죄송합니다 감사할 일이죠 저는 허타의 붐을 홍보하러 왔거든요 오늘 원샷 초대석 선미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기시지 않겠지만 굉장히 재미나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무 얘기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무대에서 굉장히 큰 부채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부채가 워낙 커서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사실 부채인데 그렇게 큰 부채가 이렇게 접히는 부채가 아니에요 그 접히는 큰 부채를 만들 수가 없대요 한국에서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접히지 않는 대형 부채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부채가 조금 나르기가 이동할 때 네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안무팀들도 너무 무거워하면서 이걸 해주시고 안무를 그래서 조금 미안하죠 너무 우리 또 안무팀분들의 노고가 맞아요 노가 있네요 진짜요 자 포인트 안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훌라춤이 있죠 네 훌라훌라 네 훌라춤 이거 저도 따라해봤었는데 네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살짝 알려주신다면요 어 일단은 이렇게 손을 한 바퀴 돌리시고 그 다음에 계속 엉덩이만 돌려주시면 돼요 어떻게 일어서서 보여드려야 될까요 어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기회가 되면은 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린다님께서 DJ분과 열이 올라요 챌린지 보고 싶어요 선미씨 이거 괜찮으실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아 저야 너무 감사하죠 이 타이밍이 있었네요 그렇네요 네 노래 듣는 동안 저희가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계속해서 선미씨에게 궁금한 점 부탁하고 싶은 것들 보내주세요 문자 샷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인터넷 콩 모바일 콩 마이케이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선미의 신곡입니다 열이 올라요 KBS 쿨엣프렘 B2B의 키스더 라디오 어느덧 1부 마칠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2부에서도 선미씨와 함께합니다 1부 끝곡 직접 소개해 주실래요? 네 선미의 풋사랑 들려드릴게요 11시에 만나요 KBS 쿨엣프렘 B2B의 키스더 라디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비키라의 DJ 이민혁이고요 지금 저와 같이 계신 분 누구시죠? 선미요 선미요 네 선미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선미가 사랑하는 키스더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 제가 대본에 있는데 대본을 못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선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선미가 사랑하는 키스더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선미씨에게 궁금한 점 부탁하고 싶은 거 사랑 고백 응원 문자 보내주세요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문자 샷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인터넷콩 모바일콩 마이케인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소개된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오렌지에이드 와 맛있겠다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올게요 비투비의 키스더 라디오 원샷 초대석 오늘은 갓선미 선미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화제가 된 게 선미씨가 컴백전에 출연했던 차린게 쥐뿔도 없지만 여기서 이영지씨랑 스태프들이 동물들이 모이는 게임에서 선미씨 컴백 축하 파티를 해줬죠? 네 맞아요 감사하게도 진짜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었겠어요 게임으로 저는 사실 그 에피소드를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슬퍼하실지 몰랐어요 그렇게 슬퍼하실지 몰랐는데 많은 분들이 같이 오열을 해주셨다고 그래서 이제 영지씨가 안되겠다 우리 이 게임 안에서 선미 언니 이거 컴백 파티 해주자 이렇게 해서 그게 진행이 된 거예요 전 너무 감사했죠 진짜 영지씨도 나이는 굉장히 어리신데 기쁘시네요 속이 저보고 안쓰럽대요 한참 아기가 이 언니 너무 안쓰러워 안돼 선미씨가 게임 속에서 밥상까지 차리셨더라고요 왠지 선미씨라면 그 밥상 디테일도 꼼꼼했을 것 같은데 비하인드가 있을까요? 네 이제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 팀에서 온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아끼는 다이너 테이블이랑 다이너 소파랑 최고급 초밥 상차림 고급 상차림 이렇게 해서 아이스라떼 두 자리랑 준비해드렸고 또 이제 제 집에 가서는 이렇게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엄청 큰 테이블이 또 있었는데 거기에 또 초대해서 대접을 조금 해드렸어요 그 정말로 굉장히 많이 신경 쓴 네 그리고 버블 머신도 옆에 놔두고 비릿기 풍선 램프 같은 게 있거든요 페스티벌 아닌가요? 그거 이렇게 해놓고 네온 간판 해놓고 위얼 오픈 이 간판 굉장히 다들 좋아하셨겠습니다 좋아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좋아해 주셨었으면 네 재밌습니다 우리 선미씨가 또 사랑이 넘치는 분인 것 같아요 최근에 팬들을 위해서 플렉스도 하셨다고 데이지님께서도 얼마 전에 SNS 보다가 선미씨가 삼계탕 역조공한 걸 보게 됐어요 여기까지 느껴지는 이열치열 팬사랑 엄청난 역조공의 비하인드도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뭐 신곡도 열이 올라요고 또 이제 진짜 너무 더운 날씨에 우리 미안해가 응원에 와주니까 기가 허할 것 같은 거예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애들이? 네 아 죄송해요 아니요 아니요 친근하고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기도 밥 먹여야 되는데 뭐 먹이지? 하다가 삼계탕을 먹이게 됐어요 이제 팬미팅 아 팬미팅이래 쇼케이스는 이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를 제가 그 포털 쇼핑 사이트에서 찾아가지고 330개를 직접 줬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팬분들이 미안해가 목청이 되게 크세요 응원을 해주실 때 그래서 그 응원 한 번 할 때마다 소독하라고 그리고 또 프로폴리스가 목에 성대가 굉장히 좋으면서도 염증을 또 면역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건강에 좋거든요 그렇죠 팬사랑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여러분 네 너무 좋죠? 네 사랑해 한 번 해주세요 사랑해 하지마요 하지마요 하지말래 응원법이에요 저게 아 그것도 모르고 내가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귀엽네 충전하려고 했는데 잭이 안 맞다고 충전하려고 했는데 잭이 안 맞다고? 아 그랬어 어떡해 어떡해 어떻게 잭을 줘? 어떻게 카메라 충전이에요 핸드폰 충전이에요 선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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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힘내요 자 그리고 I345님께서 볼하트 루피브이 귀여운 거 다 해주세요 라고 네 미안해들을 위해 가능할까요? 그럼요 먼저 카메라 이렇게 봐주시고요 볼하트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 위에 카메라 봐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요 정면인가요? 여기 정면인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자 하나 둘 셋 좋아요 그리고 루피브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루피브이 루피가 이게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네 하나 둘 셋 또 뭐 없을까요? 귀여운 거? 귀여운 거? 요즘 뭐 귀여운 거 뭐 있어요? 바로 나오네 아 이런 거에 뒤처스마는 뭐요 뭐요? 요새 진짜 대유행 중인데 뭔데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손가락을 보통 부위를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네네 검지와 중지로 하는데 네 이제 새끼와 약지로 네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이렇게 갖다 대시면 돼요 이렇게요? 네네 그거를 저희 카메라 봐주시고 윙크 아 자 이게 뭐야? 람찌 피스라고 람찌요? 제가 만든 피스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했어요 진짜요? 장난칠 때 이렇게? 네 어릴 때부터 이렇게 했는데 요새 무슨 별별 피스가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람찌 피스? 응 람찌 피스라고 그냥 만들어놨는데 람찌 피스 여러분 캡처하세요 귀엽게 음 귀엽다 자 루피 피스 이제 지나갔어 람찌 피스야 이제 이거 대유행 예감입니다 선미씨가 했으면 이미 트렌드예요 감사 드디어 왔다 내가 뭔가 하나 하는구나 선미님 덕분에 한번 유행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바이럴 우리 멜로디 여러분 바이럴 한번 도와주세요 바이럴 가자 루피피스 저리가 자 8983님께서 어떤 노래를 부르든 언니가 부르면 그대로 선미팝이 되어버리는 매직 비투비 노래 중에 혹시 아는 노래 있으면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람디 성덕이다 내 덕이다 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함께 방송하고 있는 자체로 성덕인데 아 이걸 비투비 노래를 또 한 소절 불러주신다면 어떤거 부르지? 너를 그리워하다 하루가 다 지났어 너를 그리워하다 1년이 가버렸어 맞아요? 맞아요 난 그냥 그렇게 살아 널 그리워하다 그리워하다 맞아요? 어 아 예 아 감동입니다 왜요 뭐가요 제가 가사 틀렸죠 근데 아니 아니요 아니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네 정확하셨어요 이렇게 보고 불렀어요 야 이거는 너 없이는 뭐 소장해야겠다 아 뭐 무슨 소리세요 아 구투비 선생님 멜로디 사랑해요 환우성 미안해도 사랑해요 귀여워 오늘 시작부터 정말 계속 훈훈한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슷한 사연이 하나 더 왔습니다 어떤거요? 제리님께서 아이브 러브다이브가 원래 선미 언니에게 갔었는데 언니가 그룹이 더 어울릴 것 같아서 반려했대요 숨 참고 러브다이브 속삭이는 파트 듣고 싶어요 울 언니가 부르면 뭔들 찰떡이지 이 노래도 선미씨가 부르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혹시 속삭이는 파트 가능할까요? 그럼요 그럼요 숨 참고 러브다이브 해볼게요 숨 참고 러브다이브 이렇게 하는거에요? 숨 참고 러브다이브 맞아요? ASMR부터 감미로운 선미씨의 음색까지 선미씨가 하셨어도 근데 제가 했으면 정말 뻔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진짜 우리 선생님들이 또 해주셔가지고 아이브 선생님들이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다채로운 매력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곡이 아니었나 확실히 또 선미씨가 직접 프로듀싱까지 하시다 보니까 그런거를 딱 시야를 넓혀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노래가 참 좋지만 그룹에게 가는게 이 노래를 더 살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아이브 선생님들이 선미씨한테 선생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 무슨 소리세요 저는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아이브 사랑합니다 두구두구님께서 선미언니가 7년만에 베이스를 들어서 아주 핫했는데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틈틈이 연습해서 보여준 우리 천재 선미언니의 비하인드 듣고 싶어요 오! 네 진짜 제가 7년만에 베이스를 다시 들었는데 사실 그 7년 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셨던 그 베이스 영상은 진짜 아무런 개인 스케줄 없이 진짜 합주실에 틀어만 박혀서 그 라인들을 연습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 연주만을 위해서 근데 이제 이번에는 너무 많은 스케줄들이 있는데 이 베이스 라인들을 다 연습하면서 이제 이 리듬 위에다가 다른 리듬을 또 이제 노래를 하면서 이 라인을 쳐야 되니까 너무 헷갈린다 너무 멘붕인 거예요 네네 진짜 연습하면서 솔직히 정말 많이 베이스를 부술 뻔했어요 진짜로 그렇지만 우리 미야네가 너무너무 좋아해줘서 너무 다행입니다 베이스 치는 모습이 굉장히 멋지고 섹시하잖아요 감사해요 세상에 이거 미야네가 정말 좋아하는데 자주 해주세요 자주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월드투어를 하는데 베이스를 치는 뭔가 셋 리스트가 뭔가 구간을 만들어보려고 해요 아 연습해야 돼요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진짜 잘하는 베이스 연주가 아니어서 그래서 저는 솔직히 너무 민망한데 아 그래도 미야네를 위해서 그 자체로 다들 굉장히 사랑을 주시니까 선미씨 이거 하나 읽어주세요 네 리울미음 이 시대의 요리왕 선미언니 아샤추 떡국 살사딥 등등 미야네한테 추천해준 레시피가 여러 개 있는데 이건 내가 또 자신있다 하는 레시피가 더 있을까요 음 뭐가 있지 뭐가 있지 왜냐하면 제가 집에서 요리를 잘 안 해먹어요 안 해먹는데 하면 잘 하긴 해요 오 멋있다 오 그러면 제가 레시피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뭐 불고기 재우실 때 불고기 많으실 때 양념에 이제 양념장 만들기 전에 고기를 먼저 숙성을 시키는데 양파를 갈아서 고기랑 이렇게 버무려주세요 물엿이랑 네네 그렇게 해서 냉장고에 조금 숙성하신 다음에 양념에 재우시면 훨씬 맛있는 불고기가 됩니다 오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는 알아들었는데 저는 요리하시는 분들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꿀팁 굳이 배에 안 넣어도 돼요 배에 굳이 안 넣어도 되고 고기 먼저 재우고 맞아요 맞아요 양념을 나중에 해라 네네네 네 그리고 MP님께서 약이 올라요 에어 이 부분 선미 얼굴만 가득하게 보고 싶어요 가득차게 자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서 선미씨만 꽉 채워놨습니다 자 정면 카메라 또 봐주시면서 이 파트 부탁드릴게요 노래 틀어드린다고 합니다 진짜 웃긴 게 부끄럽다면서 다 해 아 그래야죠 그게 이제 아이돌의 프로아이돌 네 프로아이돌의 역시 프로페셔널 그 자체입니다 감사해요 읽어주세요 WG 러브 요즘 선미언니의 신곡 응원법 하지마요 아 하지마요 가 핫한데 이거였구나 선미언니는 팬들의 응원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나요 히히 와 이거 우리 오픈 스튜디오에 계신 분들 우리 미안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원 투 쓸리 포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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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요 하지마요 근데 이걸 공방에서 미안해가 했다가 다른 팬분들이 웃으셨대요 귀여워서 웃은거지 민혁씨도 아시겠지만 옛날 응원법의 감성이 있잖아요 약간 그 감성 나지 않아요? 부정은하지 않겠습니다 멜로디 선생님들 어떠세요? 좋아요 지금 순간 흠짓했는데 좋아요 좋아요 근데 이게 그 매력이 귀여움이 후가서 너무 귀여워서 웃은거 같아요 다른 팬분들이 그래서 소소하지 않죠 저의 이번 활동의 최대의 소망이 마지막 방송때 모든 팬분들이 다 하지마요 다른 팬분들까지 다같이 한 번에 대동단결 우리 듣고 계신가요? 우리 멜로디 여러분도 현장에 함께하신다면 진짜요? 목청껏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멜로디 우리도 우리도 하자 우리도 하지마요 하지마요 너무 쉽고 재밌잖아 귀엽잖아 다같이 하면 할수록 더 신남 행복함이 배가 되니까 잠깐만요 저 이거 너무 읽고 싶어요 홍님께서 우리는 울면서 화성 넣고 있는데 멜로디이신거 같아요 예예 그쵸? 어떻게 해요? 제가 응원법을 직접 또 만드는데 네 아 진짜요? 네 오늘 수록곡 중에 너나의 봄이야 라는 노래를 너나의 봄이야 너나의 봄이야 너나의 봄이야 거기 응원법을 최초로 함께 불렀어요 산옥을 해가지고 근데 화성을 쌓게 해요? 흔한 일입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좀 자주 시켜요 이게 어떻게 해요 난 이게 제가 응원법을 화성 삼도 화성 그리고 도돌이표처럼 돌림 노래? 돌림 노래처럼도 하고 코러스를 시키기도 하고 랩 파트를 많이 시키기도 하고 저 너무 궁금해요 여기 어느 파트였더라? 가사가 그 브릿지 파트에 하지 말라고? 오늘 오픈 스튜디오에 오신 분들은 자신감이 없나 보다 아 왜?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부를 테니까 거기 불러주세요 I love you love you I don't you know how lovely you are 세상에 널 닮아 너무도 달콤한 사탕 같아 안돼 안돼 연습이 부족해 지금 뭐하는 거야 선미 선배님 앞에서 멜로디 잘했어 잘했어 멜로디 지금 선배님 앞에서 제대로 뭐 안 할 거야? 넌 나의 봄이야 봄이야 네 여기 너무도 달콤한 사탕 같아 여기 이 파트에 너무너무도 갑자기 까면 이게 코드를 들으면 아는데 갑자기 하려니까 넌 나의 봄이야 봄이야 아이씨 나중에 들어오세요 멜로디가 봐봐 오빠도 못하잖아 너도 못하잖아 이러고 있었어 아무튼 그런 식으로 시키는데 재밌어요 나중에 한번 미안해한테 시켜보세요 그래야겠다 나도 화성 응원법을 해야겠어 어렵긴 한데 또 해내고 나서 뿌듯해하고 맞아 같이 노래가 합쳐지면서 그게 그렇게 근사하다니까요 해봐야겠어요 코러스 파트 같은 데 꼭 맡겨보세요 그래야지 준비해 요 알았지?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정말 재밌는 토크 나눠봤고요 저희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선미의 보랏빛밤 선미의 보랏빛밤 듣고 왔습니다 MP님께서 울언니 MC 됐어요 촬영하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나요? 원래 제시가 하던 컨텐츠를 선미씨가 맡게 됐다면서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해요 또 우리 제시언니가 정말 또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이 인터뷰를 제가 또 MC를 맡게 됐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사실 너무 조금 뭐 부담이 많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정말 또 제시언니랑은 아주 다른 또 결의 인터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피소드를 제가 말씀을 아직은 못 드리는 게 네네 어 아직 공개가 안 됐어요 어떤 게요? 인터뷰이들도 공개 게스트분들도 공개가 안 됐고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에피소드 아 저도 약간 대본대로 안 하는 스타일인 것 같긴 해요 아 저는 항상 그 이제 게스트분 오신다고 하면은 그 전에 그 전날부터 공부를 엄청 가요 오 최고의 MC 근데 어쨌든 제가 제가 인터뷰를 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그분들을 정말 잘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진짜 딸딸딸딸딸 외워가요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대본에 없는 질문들을 막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팬분들이 그 게스트분들의 팬분들이 그러면 더 엄청 좋아해 주시죠 그러실까요? 네 그래서 우리 선미 언니 선미 누나 최고예요 최고의 MC 이렇게 해 주실 거예요 제가 열심히 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선미씨 조금 더 홍보를 네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 사실 제가 이게 언제 첫 공개인지 언제 나오는지 몰라요 어이구 저런 조만간 근데 곧 나오로 공개는 된 거죠 선미씨가 이제 차기 MC가 됐다는 게 MC를 한다고는 공개는 됐는데 이제 그 에피소드가 공개가 아직 안 돼서 근데 그 날짜를 지금 계속 이게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선미씨의 땡터뷰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땡터뷰 네 이제 코너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벌써 코너 시작할 때 신비님께서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쁜 멋짐 깜찍 다 보여주세요 오늘 충분히 보여주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2213님께서 열이 올라요 안무를 이용한 포즈로 넷컷 카메라 가득 잡아주세요 하셨거든요 이거 약간 요즘 유행하는 그 막 인생 넷컷 넷컷 포즈를 안무를 활용해서 안무요 네 안무 기상까지 해주셨습니다 저쪽 카메라 봐주시고 하나 둘 셋 해드리면 포즈 취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마지막 하나 둘 셋 아이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약간 큐티 섹시 깜찍하면서도 매혹적인 느낌이 나는 네 민혁씨는 약간 그거잖아요 그 그 뭐지 그 무슨 인터뷰 때 뭐라고 그랬더라 여유 섹시 아 여유로운 섹시 그거 제가 별 생각 없이 말한 건데 방송사 모든 방송사에서 여유 섹시를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대본에 여유로운 섹시 예 민혁씨는 저도 큐티 섹시 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이거 큐트 큐트였던 것 같기도 하고 무대 위에서 내려오면 섹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렵네 여러분 진짜 허타 붐 뮤비 한 번씩만 보세요 진짜 아니 너무 멋있어서 그래요 진짜로 진짜 멋있어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 약간 그 여유로운 섹시가 딱 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현재 원샷 초대석 선미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선미씨 앨범을 홍보하러 나온 거거든요 자꾸 허타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마지막까지 감사드리고 자 선미씨 오늘 어떠셨나요 일단 오늘 조금 뭐라 그럴까 오늘 토크가 되게 난장판이 없던 것 같은데 의식의 흐름대로 되게 진행된 토크였는데 저는 오히려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막 진짜 대본에 막 쓰여진 대로 안 하고 막 장난치면서 하니까 뭔가 약간 또 같이 같은 세대에 저희가 활동을 또 했으니까 뭔가 이렇게 동료에도 느껴지고 그러니까 진짜 막 친구랑 또 얘기하는 느낌이고 함께 걸어가는 느낌 근데 또 여기에 팬분들까지 계시니까 이게 같이 소통하는 느낌이어서 너무너무 재밌었던 너무 신났던 행복했던 약간 힐링되는 시간이었어요 진짜 선미님께서 이렇게 힐링하고 가신다고 하는 게 저희도 좀 최고의 빅키라에게 최고의 칭찬인 것 같고 감사드리네요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요 네 이제 또 마무리하기 전에 해외 투어도 있으시다고 네 어디 어디 가시죠 저희 일단은 이제 유럽을 시작으로 해서 북미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그리고 한국에서 하는데 한 16개 도시에서 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월드 투어인데 우리 미안해 기다리고 있어요 전 세계 각각 각지에 있는 미안해들을 또 만나러 가신다고 하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저희 빅키라에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활동 마무리까지 건강하게 잘 마치시고요 투어도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저희 빅키라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선미씨 보내드리면서 선미의 You can sit with us 선미의 6분의 1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